반갑습니다. 김재민 디리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직관에서 화제하죠. 기사에서는 우주산업에도 청신호라고 하는데 제가 9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산업 모두 청신호입니다. AI, 자율주행, SNS, 암호화폐, 우주산업 나아가서는 미래산업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일론 머스크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자신의 SNS에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사진을 올리며 도지코인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도지바더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코인이 지금 500원이죠. 이거 전혀 비싼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런 방식으로 도지코인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부양 권한이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시스템 개편이죠. 그중에는 많은 규제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규제들이 생길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2025년 상승장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트럼프가 하루 만에 전쟁을 끝냈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다시 유럽의 평화 기운이 돌면서 전쟁으로 인한 악학이었던 그런 증시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러시아가 올해 8월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신설하고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를 한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에도 금지령 해제가 다시 합법화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연말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이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1년에 도지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300배 폭등장을 견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NS에 꾸준히 자식기가 도지 빠다라면서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효율위원회 약자도 DOGE이고 계속해서 도지코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정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우주선 발사를 왜 언급을 했었냐면 이전에 2021년 때 일론 머스크가 달탐사 위성을 발사하면서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도지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자면 우주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도지코인을 이전에 연일 띄우면서 상승장을 주도했었는데요. 이번 202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상승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때 300배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에 3만원 이상 300배 이상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끝이 아니죠. 추가로 도지코인만큼이나 또 크게 상승하는 코인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2025년부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책으로 인해서 300배 이상 상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인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처럼 묶여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인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은 올해 12만 5천 달러, 125K까지 상승할 강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현재 주식 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가량 상승을 했죠.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 주식 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에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거대 카드회사, JP모공, 블랙롱,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 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테마 코인들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 중에 큰 수혜를 받는 민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친 암호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100억이 되는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제 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